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자분들과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현재 처해진 상황과 사연 그리고 각자 주진들이 정말로 원하시는 니즈를 저도 함께 알아가고 상담해드리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시고 상담을 하시기에 하루에 20명 제한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해주시는 순서대로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PC 화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이실 테고 되게 많은 분들이 휴대폰으로 시청을 하실 텐데 PC로 보시는 분들은 바로 보이시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목 아래 더보기 작은 글씨를 누르셔야 이렇게 링크가 보이실 텐데 이렇게 누르시면 오른쪽 화면처럼 창이 뜰텐데요. 빨간색 별로 돼 있는 부분은 꼭 필수로 작성해주시고요. 나머지는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는데 제가 매일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서 고민과 걱정을 해소시켜드리고 가장 중요한 계좌 손실 부분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를 보여주고 계신 우리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감배사 강철중입니다. 현재 한국가스공사가 4만 8백 원에 계속해서 이렇게 지지부지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지치시고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구간이 바로 이러한 매직 구간이죠. 변동성이 크게 크게 있을 때는 어쩔 때 매수를 하고 어떻게 해야 매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다들 판단이 안 서시더라도 매매를 하실 텐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가장 헷갈리시고 어려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대양고래 프로젝트 수혜주로서 완전 대장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차 상승 때 이러한 기대감으로 엄청나게 상승을 해줬고요. 어떠한 조정도 없이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가격 조정과 그리고 이러한 기간 조정으로 많은 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 완전한 고점에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쵸? 현재 개인들의 매수세가 과도하게 몰렸기 때문에 우리 일단은 2분의 1이던가 3분의 1 일단 분할 매도하고 그리고 나서 추후에 나올 이런 상황에 대응을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아주 좋은 구간에서 매도를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러한 고점 구간에서 물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주주님들 혼자서 대응하실 게 아니라 저와 함께 대응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바쁘신 분들은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010-4674-9671로 간단하게 가스라고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제 안 바쁘신 분들 제 영상을 보실 분들은 지금 이 구독과 좋아요. 저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다른 건 바라지 않고요. 이 구독과 좋아요를 먹으면서 이게 제 밥벌이기 때문에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현재 가스공사가 4만 850원에 지금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세력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간이죠. 네 바로 이 개인 투자자들이 힘들고 그리고 지치게 만들어서 물량을 던지고 떨쳐낼 수 있게 만드는 이러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력들이 개미를 터는 방법에는 좀 많은 반복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주가를 엄청나게 폭락을 시켜서 개미들이 공포와 불안하게 떨게 해서 물량을 던지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긴 매집을 통해서 지치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매집을 길게 하게 된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방향성을 어디로 잡을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혼동을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개미를 터기에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히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매집을 해오고 있다가 이 매집 박스권 안에서 이탈을 하게 됐을 때 이때 어떤 식으로 대행을 할 건지 선택을 하시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실 부분이고 헷갈려워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뭐한다?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하셔야 될까요? 지금 구간에서 매수해야 될까요? 매도를 해야 될까요? 둘 다 아닙니다. 지금은 관망을 하셔야 되는데 뭐야 언제까지 관망하라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아직까지 바닥이 닫아지지 않았고 우리가 접근해야 될 부분,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될 부분은 바로 다시 한번 주가가 머리를 올리고 나서 그때, 이때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번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털기 위해서 주가를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최저점, 쌍바닥을 찍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 구간은 분명히 깨지지 않을 거야. 이러한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우리 세력들은 가장 잘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배제하지 말아야 돼요. 뭐 다른 유튜버들 보면 지금이 바닥 구간이다. 지금 매수하셔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면 정말 이 리스크가 크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보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손실을 줄이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주주님들, 주식 왜 하십니까? 돈 벌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계속되는 손실에 자신의 파란 계좌를 보면서 한숨만 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하락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이런 시드가, 자기의 아까운 시드가 물려있을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는 이렇게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 물려있을 때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다른 종목으로도 수익을 이끌어가는 이러한 대응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는데요. 대응의 방법 중에서는 평당가를 낮추는 고점에서 물려있다면 저점에서 매수를 하시면서 평당가를 낮추는 이러한 대응도 있지만 만약에 예수금이 남아있다면 다른 종목을 통해서 시드를 불려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많은 시드로 비중을 늘리면서 평당가가 높다면 더욱더 평당가를 아래로 낮출 수 있는 이러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현재 신용매매 동향 보시면 주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크게 보시면요. 현재 주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현재 신용장고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걸 의미할 수 있냐 이걸 우리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만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이 신용을 쓰면서 저점일 때 지금이 저점이구나 하시면서 신용을 쓰고 매수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가 일어날까요? 그렇죠? 이 신용을 쓴다는 거는 바로 이 제도로 인해서 반대의 매매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내릴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구간에서 매수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지금 구간에서 매도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저점 신호를 파악을 해서 정확한 매수 타점 얼마 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것도 이제 신용 매매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걸 계산을 해가지고 역으로 계산을 해서 저점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15년간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 타점을 드릴 거고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을 해서 상승을 했을 때도 이때도 단기적인 고점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매도 타점 얼마 원이라고 드릴 거니까요. 이때까지 꼭 기다려주시길 바랄게요.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주님들이 받으셔야겠죠. 하지만 제가 유튜브에서는 절대로 발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 원이라고 말을 했을 때 세력들도 제 영상을 볼 거예요. 많은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면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원에 매수를 하세요 라고 했을 때 세력들은 그 가격에서 더 주가를 끌어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문자로 가스라고 주신 분들 한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와 함께 같이 이런 대응적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걸어가실 분들만 저한테 문자 가스라고 간단하게 남겨주세요. 당연히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제가 무료로 하는 것만큼 저에게 많은 힘이 되는 뭐라고요? 이 구독과 좋아요. 네. 저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이 구독과 좋아요만 되니까요. 아직까지 좋아요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이 따봉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조금이라도 추후에 나올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이 비중을 실으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또 선물도 하나 준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이 급등주 선물을 제가 준비해드렸고요. 예상 목표 상승률은 50%에서 200%이고 자 보유기간은 5일 정도 최소 5일 정도만 보유해 주신다면 이러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자 바쁜 직장인과 그리고 자영업을 하시는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의 이 시대를 마련해드리기 위해서 준비해드렸습니다. 자 010-4674-9671로 문자 7번이라고 네 7입니다. 7. 럭키 7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답장을 드릴 건데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한에서 볼 수 있게끔 제가 이제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영상입니다. 자 이 동영상 자 잠깐 보실게요. 네 제가 9월 급등주라고 일부 공개라고 하면서 네 일부 공개로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보고 오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현별사 강철중입니다. 네 현재 시간 9월 6일 8시 네 16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장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식현별사 네 잠시 영상 끊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9월 6일에 장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 영상은 쭉 보시면 또 지루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9월 6일에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종목명 하이트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정확하게 비중 몇 퍼센트까지 해라 그리고 매수가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이 제 말에 따라오셨다면 충분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요. 네 이어서 영상 보실게요. 주주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있다는 건 상단위에 제 개인 번호로 문자 주신 분들이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약속드린 대로 자 이번 달 자 9월 급등 9월 급등 세력주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려고 합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거두절명하고 이번 달 선물 종목은 바로 하이트론입니다. 비중은 50%로 이번에는 좀 크게 잡았고요. 그만큼 우리 주주님들이 얻어가시는 이런 수익도 커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가는 오늘 장 시작을 하고 900원에서 920원 정도에 꼭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자율적으로 하시고요. 1차 목표가는 3,800원입니다. 어 이거 미친놈 아니야? 거의 4,5배 정도 오른다고 하실 수 있는데 그만큼 이 세력이 강하게 붙은 거를 제가 확인을 했고요. 네 영상은 여기까지 보시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했던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매니저님 잘 들리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감별사 강철중입니다. 네 현지시간 9월 20일 네 오후 4시 11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장 끝나고 삼선전자 때문에 많이들 상담 요청을 하셔서 이제야 라이브 방송을 켰네요. 삼전이 현재 너무 많이 떨어져서 자 아무튼 현재 제가 9월 6일에 문자 주신 분들 한해서 이렇게 종목 추천을 해드렸었는데요. 벌써 하이트론이 제가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를 몇 번의 점상을 하면서 돌파를 했고 오늘 이제 장막을 했는데 매도하신 분들의 수익과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한테 하이트론 수익 미쳤다고 많이들 문자를 주셨는데 아직은 기뻐하시기 이릅니다. 제가 추후에 이 변동성을 보고 라이브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 이후에 이 기타 법인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끌어모으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너도나도 지금 현재 단타를 치면서 불타기를 하고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위험하긴 합니다. 자 일단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또 지루하니까 빠르게 넘어가시고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하이트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하이트론 엄청나게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 3,800원을 넘어서서 그러고 나서 제가 뭐라 그랬죠? 전략 매도를 5,200원에서 5,500원 사이에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완전한 고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아주 좋은 구간에서 우리 같이 매도할 수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요. 자 이분께서는 저와 함께 하신지 5개월밖에 안 되신 주식 초보자분이신데 벌써 하이트론으로 780만원이던 이 수익금이 9월달에 4,100만원까지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처음에 시드머니 100만원으로 시작을 하셔서 시드 5천만원까지 이상으로 수익을 보셨는데 이 중에서는 일본을 출금을 해서 생활비와 적금 등에 요긴하게 쓰고 계시고요. 나머지 수익금으로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이끌어 가기로 했는데요. 이번에 제가 하이트론 뿐만 아니라 각종 종목들로 많은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 영상을 못 보셔서 소익을 못 보신 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후속주로 10월달에서 11월달에 엄청나게 폭등할 급등주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차트 잘 기억해 주시고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숫자 7번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 한해서 제가 순서대로 답장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순서대로 답장을 드릴 거고요. 최근에 하이트론 보시면 제가 언제였어요? 제가 9월 6일에 다뤄드렸었는데 9월 6일 기준으로 하이트론에서 제가 세력이 들어온 걸 확인을 했었는데 이번에 준비해드린 이 후속주도 세력이 들어온 걸 제가 똑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종목에 대해서 61평선과 그리고 121평선 그리고 241평선까지 모두 다 돌파를 하면서 최소 7천원까지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종목 꼭 놓치지 마시고요. 뭐라고요? 010-4674-9671로 숫자 7번입니다. 숫자 7번으로 문자 주신 분들 순서대로 제가 답장을 드릴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문자 보내셔야겠죠?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신 분들 이런 식으로 많이들 수익 보고 계시는데 혹시나 우리 주주 여러분께서도 제가 드리는 이 선물로 이런 수익이 나신다면 이런 식으로 수익 인증 문자를 저한테 보내주셔서 제가 자료를 쓸 수 있게 보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주신다면 제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실력 검증도 되는 거기 때문에요. 만약에 제가 드리는 선물로 수익이 나셨다 하신다면 저한테 자랑식으로 주셔도 되니까 꼭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12월 달에 대선 테마주로 엄청나게 폭등할 종목도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묶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최소 500% 이상 폭등할 종목이니까 이것도 꼭 놓치지 마시고요.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끄지 마시고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의 인생을 역전시켜 드릴 대선 테마주를 제가 준비해 드렸는데요. 예상 목표 상승률은 500%에서 800%입니다. 최소 500%에서부터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안겨 드릴 거고요. 최소 5배에서부터 10배까지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는 500%에서부터 분할 매도를 통해서 10배까지는 아니고요. 800%에서 전량 매도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안겨 드릴 예정입니다. 매도 기간은 12월에 예정이고요. 약 두 달 정도만 보유하시면 됩니다. 바쁜 직장인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드린 대선 테마주인데요. 상단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4674-9671로 대선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답장을 드릴 겁니다. 당연히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저에게 많은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래서 최근에 대선주들 보시면 윤석열 서울대 동문위였던 덕성 대표가 덕성이라는 종목으로 약 5개월 동안 566% 정도 상승을 해줬습니다. 최저 4,425원이었던 주가가 3만 1,150원까지 상승을 해주면서 엄청나게 상승을 해줬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애니능률 대표 파편윤 씨인데요. 윤석열과 정친의 소속이라고 하면서 약 3개월 동안 805%가 상승을 해주었는데요. 최저 3,065원에서 3만 750원까지 고점 기준으로 하면 약 10배 정도 상승을 해주었던 종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정치 테마주인데요. 이장재와 현대구 정창이라고 알려지면서 약 4주 동안 722%가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최저 7,100원에서 최고 6만 5,300원까지 4주 만에 이러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대상홀딩스 부회장 임세령과 이장재가 연인관계로 알려지면서도 굉장히 많은 급등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인데요. 이장재가 최대주주로서 한동훈 정치 테마주로 이것도 3주 동안 749%가 상승을 해주으면서 최저 2,750원에서 최고 2만 9,850원까지 이것도 약 10배 정도 급등을 해주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DTNCRO입니다. 이성규 사회의사가 한동훈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걸로 알려지고 로스쿨 동문이라고 알려지면서 2개월 동안 약 614%나 상승을 해주었는데요. 최저 3,415원에서 최고 2만 4,400원까지 이것도 엄청나게 급등을 해주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형님이 계시는데요. 저랑 알고 지낸 지 한 10년 이상 됐거든요. 근데 자녀도 있으시고 근로소득으로는 가정을 꾸리는 게 좀 힘드셨는지 주식이나 코인에 손을 대시더니 처음에는 시드머니 3천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손실이 나니까 시드를 계속 추가를 하면서 물타기를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1억 이상 그때 당시 1억 5천인가 2억인가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서 대출까지 받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과정에 불화가 오게 되고 그러다가 손실이 감당이 안 되셨는지 그때 당시 저한테 손을 뻗으시길래 제가 그러면 지금 저도 이제 매매할 종목이 있고 안 그래도 이제 추천 종목으로 나가니까 소액으로만 해보시라고 하면서 그때 제가 이 대상홀딩스 5로 매수사점을 드리면서 이때 저도 매수를 진행했었고요. 제가 15년간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은 수익을 받던 종목인데 그때 당시 제가 11월 21일에 매수사점을 드렸었는데 그 형님은 일주일 정도 뒤인 뒤인 27일 이때 이 갭 상승을 했을 때부터 매수를 하셨는데요. 그때 형님께서 너라면 내가 믿고 몰빵 해볼게 하시더니 갖고 있던 이 7천만 원을 전부 다 투자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 완전한 최고점은 아니고 이 구간에서 매도 탓을 드리면서 현재 소통방에 계신 분들과 이제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 이 형님은 조금 더 욕심내고 기다리더니 결국에는 이 6만 원 구간에서 매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약 4억 정도 수익을 챙기면서 다행히 이 가정의 불화가 해소가 되고 저한테 정말 감사하다면서 비싼 양복을 하나 해주더라고요. 이때가 정말 기억에 남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형님한테 형님 그러면 그때 매매한 수익 인증을 좀 보내줄 수 있냐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자료로 쓰고 싶은데 줄 수 있냐 해가지고 제가 받아왔는데요. 이렇게 12월 19일에 대상홀딩스 후로 약 4억 정도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도 제가 최소 500%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을 준비해드렸으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요. 이렇게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시길 바라요. 두 달만 보유하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형님처럼 너무 몰빵하진 마시고요. 그분은 너무 절실한 마음에 이렇게 원칙을 깨고 매매를 한 거고 결과적으로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우리 인생의 우리 선배님들은 매매하시면서 원칙 꼭 지키면서 매매하시길 바라요. 당연히 지금 현재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대선이라고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문자로 답장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저에게 많은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는 꼭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버튼 왼쪽 하단 아래에 따공 버튼이 있으니까 따공 버튼 꼭 잊지 마시고 무조건조 해주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해서 이번에 제가 드리는 이 종목 꼭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셔서 수익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